아프리카 나도 가고 싶으니까 검색해봐래 좋겠다 상처리니 근데 나는 뭐하고 있니 아마존에는 뭘 슬프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어 언제든 어디든 떠날 수 있어 여행 가고 싶어 오늘은 안 되겠어 일어나 또 못 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우선 꼭 끌어안고 인사로도 해야겠어 굿나틴 굿나이 굿나이 너 않았음 도망가게 한글자막 by 한효정